난 이미 초안 다 봤으니까 당신이 다시 한번 확인해봐 당신이 잘 봤겠지 뭐 계획서 내용은 말씀드린 그대로고요 간략히 요점만 다시 말씀드리면 브루나 상표권을 저희 조화식품이 독점 사용하는 조건으로 25억을 일시에 지급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럼 브루나 냉면을 라면처럼 제품으로 만드신다는 말씀이시죠? 프랜차이즈 영업점도 나오고 네 맞습니다 제가 보낸 서류는 다 확인해보셨나요? 네 성년 후견의 위임장, 후견 감독인 동의서, 상표 등록증 빠짐없이 확인했습니다 공기혹시 신분증 주시고 인감도장 찍어주시면 계약 완료됩니다 신분증 복사 좀 해와요 신분증 복사 좀 해와요 계약서 완료되는 대로 재무팀에게 넘기면 1시간 내로 처리해드릴 겁니다 저희 정말 고심 끝에 결정했거든요 절대 어르신한테 누가 되지 않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여부가 있겠습니까 정말 마음 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몇 년 전부터 꼭 손잡고 싶었던 식당이거든요 확인했으면 얼른 찍어 남편분이 계셔서 정말 든든하시겠어요 네 네 네 자 그럼 mammals 잘 부탁드립니다 60입니다 ok 공기 한글자막 by 한효주